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창의적 생각과 도전정신으로 한계를 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듭니다. 상생의 가치를 지키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힘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앞장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 인류도시 대전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신규 사업 발굴과 중장기 대형사업을 유치하고 3개 분야에 56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끝없는 가능성에 호전합니다. 지역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기업 맞춤 지원 및 품질 인프라 제공을 통해 지역 디지털 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AI 융합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편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합니다.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AI 융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AI 의료 혁신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도심 융합 특군에 발생하는 교통 및 에너지 데이터 수집과 예측 가능한 도심 융합 서비스 플랫폼인 디지털 허브 구축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당대한 물류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물류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물류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디지털 물류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게임 특화 도시 대전을 만듭니다. 이스포츠의 메카 대전을 만들기 위한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으로 국내 최고의 이스포츠 대회와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한 관광 연계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선도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형 콘텐츠 및 게이미피케이션 메타버스 관광 서비스 도출을 통한 대전 도심공원 메타버스 관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콘텐츠 창업 활성화 및 창작, 창업, 성장의 연계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자들의 꿈을 지원하고 웹툰 작가들의 창작과 연계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웹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역 음악인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며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생태계를 개척하여 문화 콘텐츠의 혁신 주체로서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대전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융복합 특수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에 대전의 스토리를 꽃피우고 아쿠아 스튜디오를 비롯해 최첨단 모션 캡처 기술과 액션 장면을 위한 다목적 스튜디오 등 특수영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특수영상 제작자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특수영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추진으로 영상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K-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한민국 콘텐츠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상의 변화 도시의 변화 시대의 변화 그 수많은 변화 속에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정보문화 산업 그 중심에 대전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고 환경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정보문화산업 전문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